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변경이 되어있을까나 브러스 부대의 거대 전함 브러스 부대가..뭐야 항부자님 안녕하세요 아아아아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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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머 브로랑 파이어브로랑 오 아이스브로 아이스브로 처음 보는거 아닌가요? 마리오 위에서 봤나? 오 아아 나우 부메랑 그걸 떨어지네 참 여기 뒤에 배 뒤에 루이지가 있는데 각종 브로롤 다 나온다 어 뭐야 잡하..잡아줘? 대박 죽냐? 오 예에에 마리오 위에서 나왔죠 근데 기억이 없다 오 예에에에에에에에 아이스꽃 도isher 어엓헿헿헿ford 안녕하세요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거 설마 두 번째꺼니? 하아아아 어어어어 그러고 보니까 찾았고 세 번째꺼니 그래..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 친구들 다 잡으면은 혹시 나중에 나오나? 뭔가 이상한데? 아아 여기있네 여기 있었네 이쪽은 확인 안했군요 위쪽은 확인해봤는데 밑에네요 어헉 오케이 까라 아우 짧아 음 지에꼬어오어 짠! 자, 푸며론님 안녕하세요. 뉴푸미스님 안녕하세요. 네, 뉴 슈퍼 루이지입니다. 올라와줄래요? 네, 마리오하고는 다르고요. 캐릭터만 다를 것 같다고 아니에요. 맵 자체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점프력이 좀 높고 바닥에 잘 미끄러집니다. 시간이 100초짜리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빠리빨리 진행해야 돼요. 뺨! 이거는 스위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디럭스랍니다. 2019년 1월 11일인가요? 그때 나온. 보스전은 시간초가 늘어났는데 원래 100초가 늘어났는데 지금 여기는 좀 오래 걸리니까 150초가 늘어났나요? 체크를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150초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 대! 아무래도 이제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50초를 더 줬나봐. 50초 더 안줬어도 됐던 거 아니야? 남은 시간? 근데... 150초가 많나? 어쨌든... 끝! 깔끔하네. 놀라는 거 되게 귀여워. 가만히 당해줄 줄 아는 거야? 또디아님 안녕하세요. 하늘베로아님 안녕하세요. 고맙보세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다 정글 진행해봅시다. 산따바반딴 빠바바반따 스커즈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파네가 기술이 좋아요 맞아요 기술 좋아 하늘나는 배도 가지고 있고 이거 뭔가 냄새나는데? 여기 왼쪽? 잠깐만 잠깐만 아 일단 왼쪽 가보고 싶은데요 가는 순간 코인 등장할 듯? 없냐? 없냐? 하하 근데 이 정도로 진짜 코인이 금방금방 나온단 말이야 아.. 근데 왜 웃냐? 아우 관성 오케이 바이 바이 여기는 날다람쥐가 있으면 편할 것 같긴 하네 확실히 날다람쥐가 좋은 것 같애 루이즈에서 아우! 굿 타이밍이다 진짜 아니 이쯤에 하나 나왔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아우와아아아아아아아 버섯 유지 갈라 이것이 두번째꺼면 안 됩니다 안돼에 미끄러워 노 배미나 구경한번 어...게이가 아닌데? 두번째꺼였나본데 진짜로? 저 번째 거 그러면 진짜 어딨니? 그 왼쪽에 있던 거 아냐? 으아.. 점프를 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갔어야 했나? 여기 밑에? 아..그거 아닐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 왼쪽이 너무 수상해요 우워..이거 죽는단 말이지? 달룩비 유튜브님 안녕하세요? 에라이 아..아하아 오케이 발견 얘네가 왜있나 해봤더니만 얘네가 왜있나 해봤더니만 그와중에 또 땅콩파이프가 그와중에 또 땅콩파이프가 오케이 쪼꼬 김민희 성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왜 안 매달려졌어 방금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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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쨋든 여기도 있을거 아냐 미스터 엄TV님 안녕하세요 어딘가 있겠지? 아우 노우 바닥에 착지하는 공간이 없어 근데 이거 여기 짐 또 뒤에 저거 배경이니 파이프니? 여기 밑에 이거 배경이야 파이프야 여기 냄새난다 조코메이징님 안녕하세요 왜 이게 안 발표? 대박 진짜로? 장난? 아무래도 저거 의심스럽죠 방금 저거 사십 사 조코메이징님 냄새나 저 저 저 비슷한 배경이 앞부분에 있었는데 그 거기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거 맞을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왓? 장난? 뭐냐 이거 방금? 뭐 하세요? 뭐..뭐..뭐죠 이거? 장난? 야 이 문표 뭔데 이.. 너밖에 없다 그럼 이제 뭔데 이거..지금 아 이거 엉덩방아리 열면 안 되잖아 안 돼! 엉? 아 쫌 아 좀 컨트롤 쫌 위가 뚫리니? 난 여태까지 무엇을.. 무엇을 한 거니? 과즈야~? 난 여태까지 뭐..뭇을 한 거 아.. 22.. 오케이 비밀길 난 여태까지 무엇을 한거죠 콜라파크님 안녕하세요 역시 아까 그냥 처음부터 물음표 박스를 열어봐서 했었던건가 오케이 망했어 아니 뭔가 벌써 코인 하나 지나갔을 것만 같은 느낌 이거 불안한 느낌 뭐지 이거 아아 꽃 꽃 아 아아 이거 그냥 죽으면 내가 얘를 못밟지 높이가 안되나 원래 그냥하면 아이야 아 어키 잠깐만 그 밑에꺼까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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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야 되는데요 어라? 얘는 원래 이렇게 되있네요 에이 좋아 이제 무섭지않아 이제 무섭지않아 아하하 너 아오키 아 이제 아이템처럼 거의 없지 않나 아 아 아 아 아 꽉 샀어 먹어버려야겠다 아 아 저 왕관 버리고 싶어 이거 가시투성이 스네이크 볼록 요새 스네이크 볼록 나오는구만 어 우스 아 어 먹고싶어요 주 너어우 grupp 아 dye 좆알 아하 어어 으아 여기 안쪽에 오오오오 화살표까지 같이 올라간다고 아오 저 lies쪽 여기 lies쪽 으아앙앙앙! 놓쳤어. 왼쪽이었던 거 같거든요? 여기 밑에를 샌다 아마.. 아 진짜.. 좋고! 이번엔 얘가 안 올라왔네? 쟤가 왜 이렇게 빨리 나왔지? 어이..뭐야 혼나무가 나왔었나? 생각보다 밑에 쪽으로 들어가는 거였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안 들어가졌었나? 생각해보니까 얘는 원래 구르는 게 없었던 것 같아 저는 루이즈라서 구르는 것조차 시간 아까워서 안 구르는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고 초반에 생각해보면 얘는 원래 안 굴렀던 것 같아요 이 유령의 집은 비밀길이 여기 있었나? 아하아 하하하하 아 네 지금 아이템도 많고 복순도 많아서 그냥 안 가고 있어요 어허 여기 오른쪽은 뭐 나오는 길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잖아 잘 있었나 없었나 버섯은 준다니까? 버섯 상태에서 치면 아무것도 안 주는데 희철 아하 육시 어허 아아 루이즈 길길이 있는 맵은 코스 자체는 똑같거든요 잘 기억이 안나서 근데 파란모래님 방남규님 안녕하세요 이 맵 자체가 안에 달라지긴 했는데 비밀길이 있는 코스의 그 숫자 그냥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오네 만약에 이제 1-2에 예를 들어서 1-2에 비밀길이 있었다 마리오에서 그럼 루이즈에서도 1-2에 있어요 맵은 아예 달라졌어요 마리오랑 루이즈는 방금 내가 낀게 히든 이었어? 비밀길이었어? 뭐지? 내가 일부러 맞춘거에요 아이템 먹으려고 난 그냥 갔을 뿐인데 왜 그게 비밀길이지? 그건 또 그거대로 이상한데? 아 제발 진짜 착지가 왜 안됐어 그쵸 이 맵은 파워도토리 쓰면 묶일 수가 없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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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숙제 안 되었는 줄 알았어 11-22-33은 보너스에요 44는 불꽃 55는 얼음꽃 66은 모르겠어 66 땅콩이었죠 땅콩 맞나 땅콩 66은 거의 한적이 없어서 77은 아직 한번도 없고 88-99도 마찬가지 아 여기까지는 아직 다음 월드로 갈 수 있는 비밀길이 있구나 잠깐 나는 근데 이거 그냥 정상적인 길로 깬거 같은데 왜 여기 비밀길이었지? 아니 그냥 정상적인 문이었잖아요 아니 그냥 정상적인 문이었잖아요 왜 근데 그게 비밀길이고 출구가 어디야 그러면 이거 출구가 어디야 그러면 이거 오히려 출구 정상적인 출구 찾는게 조금 힘들게 힘든거 같은데 이거 이상한데 이거 뭔가 어 아 아 어 뭐야 여기 문이 있었어? 몰랐었네? 쟤가 문을 지나갔었군요 아까 날면서 나는 그냥 오른쪽으로 갔었을 뿐인데 그게 비밀길이었고 66초 아까 여기 위로 날아가면서 어두우니까 문이 있는지 몰랐나봐 좋아 좋아 아이템이 갖다 찾습니다 왕관 사실 땅콩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거 왜 주는거야 66초 때 여기도 비밀길인가봐 일반길이 있죠 이 오른쪽 보스도 마찬가지고 둘 다 깨야돼 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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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야야야 야야 빨리 바닥에 올라왔어야지 하나는 여깄고 불꽃 어어 돌아간다 어어 야 내가 할 소리다 야 은근히 히든이 많아 은근히 히든이 많네 마리오에도 있는거니 원래? 아 맵 자체가 다르니깐 뭐 확인이 안되긴 하지만 은근히 히든이 많네 루이즐 야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비밀길 비밀길 있나? 어휴 정말 너무 세게 움직이는거 아니냐 이거? 들어가지는거 아니야? 아냐 오른쪽에 있는거 보니깐 아닐거 같고 아 아 제발 미끄러워 아 진짜 은근히 살긴 했는데 이번에는 비밀길은 저 위다? 비밀길은 저 위다? 네 네 아 owing 9킹 루이즈 초상화 제발 43 einem 채공시간이 길어가지고 바닥에 착지가 안됐었어 난 한번도 점프를 하려고 했던건데 아직 착지가 안되가지고 스핀이 됐죠 공중에서 애초에 그럴거면 그냥 한 번에 점프로 갔었어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밀길이랑 그냥길 이렇게 맵이 왓? 애초에 그냥 비밀길로 다 가버리는건가 지금? 레몬님 안녕하세요 야 이건 77 가능하겠는데? 에라이 저는 사실 이렇게 파이프 들어가는데는 첫번째 코인이 들어가기 전에 있다 그니까 여기에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던건데 코인은 없었어 근데 근데 이메일에서 77초 확인 가능하겠는데요? 뭐 나오나? 도토리 정도 주지 않을까요? 아니 땅콩이 물에서 좀 컨트롤이 잘되는데? 뭔가? 하나인데? 지금 설마 지나갔니? 뭔가 물에서 컨트롤하기가 편한데? 뭔가 물에서 컨트롤하기 편한데? 왠지 두번째 코 놓친건가가 아니냐? 아니네 야야야야야 야 아 나갔다 맵이 끝났다고? 세번째꺼는 보통 나가면 게임 끝나는거 아닌가? 여긴가? 여긴가? 어허? 나가면 보통 끝나지 않나? 끝나잖아 그 와중에 또 스포를 나와서 나와서 요렇게 가라는거겠지? 여기 궁금해요 실실조 궁금하면 확인하고 워낙 에휴 진짜 압을 안가져 처음에 네 가능하죠 스위치에서 보통 이제 다들 칩으로 사긴 하지만 DL판으로도 뭐 사는 사람도 많이들 계시니까 77 77은 과연 무슨 아이템을 주나 다람쥐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거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딱히 줄게 없는데 프로펠러 같은거 줄수도 있긴 하겠지만 역시 다람쥐 그럼 남은거는 88은 프로펠런가? 갑자기 막 버섯은 아닐거잖아 바이바이 친구들 모르겠어요 88이 가능한 맵도 있겠지 통나무 위에 KK KK는 누구야 또? 아 이친구야 KK야? 무적! 네 스타콘이 다 모으며 사고 있습니다 따람쥐 따람쥐 네 얼음블럭에 있는것처럼 미끄럽긴 해요 생각보다 빨리 쏘네 생각보다 빨리 쏘네 오케이 네 스위치 버전은 핫본이에요 안 밟히는걸로 저도 마리오에서 안 밟혔었어 따람쥐 아이친구야 아우 원업은 안돼 아이친구야 아이템이 이게 부족할 수가 없어요 게임 끝날 때 초만 맞춰서 들어가면 막 먹어야 되는데 아 파워드 도토리는 뭔가 먹기 아까워가지고 지금 하나 먹긴 했었지만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여 파워드 도토리가 꼬충이로 정글 오르기 빤빤빤빤 야야야 그렇게 오케 어 방구 나 맞는거 아니었냐 어떻게 안맞은거 어어어 이러지마 쉘 쉘 쉘 쉘 야 혼좀 나 혼좀 나야겠어 야야야야 어 혼동방은 가능하니? 에이 오케 잠깐만 내 쉘좀 아아 오케 죽자 아 아 근데 진짜 오버월드 어려워요 지금 저도 루이지 하면서 지금 이번 월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애 일단 오버월드가 저 코스도 많고 등뿌레벨님 안녕하세요 어우 뭐야 안올라가죠 에이 내꺼야 후후 아 요 도토리 요 도토리 오케 우으 55초 는 늦었 좋아요 이제 마지막 성만 남았나? 월드가 맵이 많아가지고 어렵기도 어려운데 확실히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올라가면서 코인 싹싹 모으고 사슬이 생겼네 아 제발 안녕하세요 확실히 루이즈에서는 진짜 다람쥐가 정말 좋습니다 진짜로 에이 왓츠 그사이에 뭐가 지나갔니 여기니? 여기 안쪽?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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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처음이자 지금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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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흐 아흐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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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쪽? 어흐 진짜 수십간에 지나간다니까 이거 네 이거 용암이에요 다음 죽어 마리오에서도 당했지 생각해보니까 이게 용암이더라고 용끼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용암이라서 다음 바로 한방에 갑니다 한방에 갑시다 풀파워 상태인데 못 깨는 건 말이 안 돼 으어어어 마저 변했어요 내려와 여긴가? 여긴가? 지금 일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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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다시 나와! 다시 나와! 야야야야! 기다려줘! 이번에는 들어가기 전에 한 번 타이밍 맞춰보자 이번인가? 이번인가? 지금인가? 야! 오오오오오! 반대방향으로 가버리네 안 돼! 소다 정글에 스타코인을 모두 모았습니다 떠야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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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